신랑클래스 이노크와 강정현의 사랑이 위기를 맞이하다. 정현이 이노크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노래를 포기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 이노크의 반응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신랑클래스는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을 넘어서 사랑의 복잡성과 개인의 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이노크와 강정현의 데이트 장면은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이로서 어떻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노크와 강정현의 데이트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만남은 서로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강정현이 이노크에게 던진 질문은 그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너 때문에 노래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강정현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강정현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사랑해왔고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녀에게 노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그렇지만 이노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의 꿈과 사랑 사이에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게 되었다. 강정현은 이노크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이 이노크를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커졌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은 강정현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때로는 그녀의 감정이 고통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강정현은 이노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의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이노크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기로 했다. 그녀의 질문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고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했다. 강정현의 질문에 이노크는 놀라면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졌다. 그는 강정현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과의 사랑을 이어가려는 생각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이노크는 강정현의 진심 어린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질문이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 꿈과 사랑을 모두 이루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노크의 진심 어린 답변은 강정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이노크가 단순히 사랑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까지 지지해주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강정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꿈과 열망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 에피소드가 방송된 후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시청자는 정현과 이노크의 대화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다. 꿈과 사랑을 함께 이루려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이런 이야기가 진짜 사랑이지. 서로를 위해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만이 아닌 함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감탄했다. 그들의 대화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이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지를 이야기했다. 이노크와 강정현은 서로의 꿈과 사랑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강정현은 노래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고 이노크는 그녀를 응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다졌다. 이들은 앞으로의 관계에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강정현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후 이노크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노래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가며 이노크와의 사랑을 동시에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노크는 그런 강정현을 응원하며 그녀의 경로를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노크와 강정현의 이야기는 사랑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꿈과 사랑이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강정현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노크는 그녀의 꿈을 지지하면서도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랑 클래스에서 보여준 이노크와 강정현의 관계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꿈과 열망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노크와 강정현의 사랑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들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강정현과 이노크는 서로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사랑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후의 에피소드에서 이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러나 강정현과 이노크는 서로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꿈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강정현과 이노크의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꿈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모든 시청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